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BMW 5302 럭셔리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9년 12월에 등록해주신 2020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2,000km로 아주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해볼게요. 전면 유리 스톤칩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굿렉도 살펴보시면 역시나 스톤칩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다음으로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 전방 레이더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컨디션 좋고요, 트레드 측정하겠습니다.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5.83mm로 7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도 좋습니다. 이어서 도어 살펴볼게요. PPF 시공되어 있고요, 도어 쪽도 역시나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생활기스 링크 쪽에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94mm로 6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트렁크 공간 깊고요, 넓은 공간 확보되고 있네요. 깨끗한 상태도 확인했습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이고 컨디션 괜찮네요. 두어 쪽 이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 역시나 몸콕이나 스크릿이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 핸드 안쪽에 후측방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네 쪽 다 피렐리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2,839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보시면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열선 있고요, 뒤쪽에 패드 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전동 핸들도 작동 잘 되고요, 전면 유리도 한번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엠비언트 라이트도 쭉 보시는 것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선루프부터 살펴볼게요. 보시면,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앞쪽에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보시면 후방 카메라도 깨끗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 차량, 주차 보조기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이 차량 차선해탈 방지 기능 들어가 있어서요, 안전한 주행도 가능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게요. 스타트 버튼 있고요, 더 내려와 보시면, 오토 에어컨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또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컵홀더,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키 현재 두 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플레이 키고요, 디스플레이 키로, 차량 컨디션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살펴볼게요. 전자식 파킹 있고, 오토 홀드 있습니다.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하시고요,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보시면 2열 공간 넉넉하고요, 시트부터 볼게요. 가죽 손상 없이 아주 깨끗하고,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가운데 쪽에 팔걸이 겸, 컵홀더 마련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 2열에도 열선 시트 있습니다.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쭉 볼게요. 살펴보시면, 외관상 류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부트 보시면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동속 조인트 부트 보시면 찢어짐 없습니다. 디퍼런셜 기어도 노유 보이지 않네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어 엔진볼 차례인데요, 언더 커버로 다 가려있어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말 많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앞쪽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5302 럭셔리 모델 살펴봤습니다. N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